어, 유빈씨. 오늘 당직 아니잖아. 네, 오늘 지영이네 간다고 그래서요. 잠깐 뒷판처에 데리러 왔어요. 그래? 아, 그럼 잘 됐다. 그럼 이 서류 좀 최이사님 방에 좀 갖다 줄래? 나 지금 급하게 손님이 와서. 오늘 휴일인데 최이사님 나오셨어요? 어, 유빈씨 모르는구나. 아, 지금 최이사님 스위트룸에 묵고 계셔. 지금 나오셨대. 형 부탁해. 아사코와 나는 저를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.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. 아사코와 나는 세 번 만났다.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. 거기 서류 넣고 가요. 거기 서류 넣고 가요. 김유빈. 네가 아사코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. 왜 울어? 왜 울어? 말해봐. 왜 울어? 왜 울어? 나 죽은 거 아니지. 네 마음속에서 나 완전히 죽은 거 아니지? 그치? 아멘